다음은 제16개 부여서동연꽃축제의 성공을 기원하는 세계연꽃시앗전달식과 함께 개막 퍼포먼스를 진행하겠습니다. 이번 축제에는 특별히 세계연꽃나라 7개국 대사님들께서 각 나라의 연꽃시앗을 이곳 중남지에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 세계연꽃시앗을 먼저 박정현 부여고수님께 전달하는 시간을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오늘 7개국 대사님들과 7개국 대사님들이 각 나라의 연꽃시앗을 이곳으로 국낭시앗이 되었습니다. 이 국낭시앗은 부여군 박정현의 부여고수님께 전달하는 시간을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여고수님을 박수로 많이 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어서 후명하는 각국대표분들께서는 무대로 올라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If your name is Cole, please come up to the stage. 자, 먼저 몽골 대표입니다. 잠드란 바트바이아라님 무대로 모셔볼게요.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Let me call 잠드란 바트바이아라, from Mongolia. Please come up to the stage. 자, 몽골에서 가져오실 연꽃시앗을 우리 군수님께 전달할 텐데요. 전달해 주시고 먼저 앞에 보시고 균형촬영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군수님 앞에 봐주시고 균형촬영 한번 이어갈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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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자리해 주시고요. 자,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집트 대표입니다. 마리안 유세프님 무대로 모셔보겠습니다. 마리안 유세프님 무대로 모셔보겠습니다. 마리안 유세프, from Egypt. Please come up to the stage. 자, 혹시 여러분 따뜻한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Why don't you give your weekend to her? 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이집트에서 가져온 연꽃시앗을 군수님께 전달하고 역시 균형촬영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반짝반짝 빛한 크리스탈 안에 연꽃시앗이 들어있다고 하는데 너무 예쁘죠? 그렇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은 카메론 대표, 박용봉님 무대로 모셔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Let me call Bob Gyeong-pun, the representative of Cameroon. Please come up to the stage. 네. 무대 위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역시 여러분의 박수로 무대를 모실까? 네. 박수가 필요하겠죠? 네. 역시나 추재룸에서 가져온 연꽃시앗이라는 크리스탈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사진 촬영 함께 하시고요. 네. 다음으로 베트남 대표입니다. D&T 댐 혜연님. 자, 박수로 만나보시죠. D&T 댐 혜연, from Vietnam. Would you please come up to stage? 자, 이렇게 일곱 개국의 연꽃시앗이 무료로 속속 보이고 있죠? 자, 우리 박차기 포즈님께 또 전달이 되겠습니다. 네. 네. 지금 연꽃이요. 이 박나라에서 본 연꽃시앗입니다. 맞습니다. 너무 예뻐요. 반짝반짝. 자, 다음은 또 만나보겠습니다. 다음 순서로. 자, 멀리 스리랑카에서 오셨죠? 자, 작은 아베와르나님 박수로 모셔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작은 아베와르나, coming from Sri Lanka. 자, 다섯번째 연꽃시앗이. 자, 다섯번째 연꽃시앗이. 이렇게 우리 박차기 포즈님께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자, 여섯번째 연꽃시앗이. 자, 이제 여섯번째 연꽃시앗이. 자, 이제 여섯번째 연꽃시앗이. 자, 이제 여섯번째 연꽃시앗이. 자, 이제 끝으로 인도 대표, 사티시 시반님 박수로 모셔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For the final, 사티시 시반, coming from India. Please come up to the stage. 네, 역시나 반짝반짝 예쁜 크리스탈을 들고 무대 위로 자리하고 계십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곱개의 세계에서 모인 연꽃시앗이. 네, 박차기 포즈님께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맞으시면 고맙겠습니다. Please come up to the stage. 네, 사진촬영까지 함께 하고 계시고요. 자, 우리 코즈님께서도 여기 터치버튼 쪽으로 자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지금 일곱개국에서 온 씨앗이 지금 앞쪽에 반짝반짝 보여요. 맞습니다. 자리께서 총 여덟개 나라, 우리나라를 포함한 여덟개 나라의 연꽃시앗이 이곳 궁남지에 모이게 되었는데요. 자, 오늘 이번 부여 소금 연꽃축제장에서 세계의 연꽃시앗이 하나가 되어서 아름다운 연꽃이 피어나게 될 것입니다. 자, 내비 여러분께서는 제가 하나, 둘, 셋을 외치게 되면 앞에 있는 터치버튼의 버튼을 힘껏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Okay, please press the button. When I call out, one, two, three, and 연꽃 in Korean, okay? Yes. 자, 그리고 올라서 제가 하나, 둘, 셋 하게 되면 앉아계신 우리 관광객 여러분들과 앞으로 국민 여러분께서는 셋에 맞춰서 연꽃이라고 힘있게 외쳐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연꽃! 하나, 둘, 셋, 연꽃! 축제 축하드립니다. 자, 이렇게 세계를 보는 궁남주의 연꽃이 아름답게 피어났습니다. 세계 연꽃 나라에서도 이렇게 축제에 함께 주는 만큼 제 16회 부여 소동 연꽃 축제는 그 어느 때보다 빛이 날 것입니다. 네, 가운데 연꽃 너무 아름답게 피었습니다. 무대에 계신 분들께 다시 한 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그 앞에 분들께서는 앞쪽에 있는 연꽃 조형물 쪽으로 자료 시간 감사하겠습니다. Now we'll have a brief photo session before ending it. Please gather around the center lotus flower. 네, 지금 연꽃 조형물 주변에 서셔서 기념 사진 촬영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 네, 앞에 가운데 연꽃 피어날 때 너무 아름답고요. 또 크리스탈도 반짝반짝 정말 날씨도 좋고 오늘 정말 아름다운 밤인 것 같습니다. 네, 세계의 연꽃들이 이곳에 모였는데요. 정말 아름답게 함께 피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 번 주가의 박수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오늘 제 16회 부여 소동 연꽃 축제 오늘 전 세계에서 오신 분들 덕분에 더욱더 크게 빛이 나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교수님과 우리 인간의 분들 서로 손을 한 번 잡아주시면 어떨까요? 네, 가정하게 네, 손을 한 번 잡아주시면 어떨까요? Would you please holding hands together? Would you please holding hands together? Would you please holding hands together? Yes, yes. 네, 늘 우리가 사진 찍을 때는 어색하죠. 여러분의 박수 하시면 아주 예쁜 사진 담을 수가 있어도 않습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대박 퍼포먼스에 함께 해주신 우리 데뷔인분들 다시 한 번 감사의 박수로 자리를 보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and we are allowed to go back to you side Thank you very much. Okay. We really appreciate it. 동남지에 와보신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아시는 것과 같이 우리 동남지에는 천만 송 이상의 아름다운 연꽃이 수를 놓고 있습니다 시간이 되게 되면 더욱더 만개가 돼서 우리 많은 관광객 분들을 맞이할 텐데 멋져록 함께 하셔서 또 아름다운 추억들 멋진 추억들 만드시길 희망해 보겠습니다